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.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.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. 아멘.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